안녕하세요 How are you not bad? Actually How are you not bad? How are you not bad? How are you not bad? I'm not bad You're watching YouTube and watching? I'm not bad How are you? I'm not bad 전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 막 이제 노래 연습도 하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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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해 뜨고 있던 분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사장님네는 회를 3마리를 끊어가 3마리를! 이 사장님네는 회를 3마리를 끊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장님네는 회를 3마리를 끊어오는 것입니다. 제 또래로 보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죄송한데 주차권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반복... 1,2,2,3,5,6,6 , 3,0,4,5,6,6,4,6,4,4,5,6,4,6,6,6,8,6,7,7,7,7,8,7,7,8,7,7,7,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빼서 운전하고 회를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붓기가 안 빠져서 지금 헬스.. 동화책인가요? 약간 동화책 같은 느낌은 있네요. 얘들아! 어묵에 있는 문 calle Dorian.. athy.. 정비가 뇌.. 보다.. 그렇습니다. 고생님.. 이 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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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어 먹자고? 아 왜? 싫어! 주변에 오빠 보여주면 다들 고등학생이냐고 물어요. 라? 제가요? 뭐 죽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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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뭔가 되게... 이건 뭔가 되게 나름 상큼해 보이려고 했다가 맵고 짠 거 먹어서 부은 미어캣 어휴, 이거는 약간 살짝 모질이 같네요. 어, 이거 MC 했을 때다. 붓기 빠진 미어캣입니다. 물로 마시니까 안 돼서 지금 저거 뭐냐? 운동해서 땀났고요. 아무튼 예, 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들어가서 나름 연계가 돼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 쎄구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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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